안녕하세요.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. 지금 이 시간에서는 프로방스 와인과 프랑스 남부쪽에 유명한 프로방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도를 보면 프로방스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마르세유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. 고후라든지 그 다음에 르누아, 마티스, 특히 피카소, 세잔 이런 유명한 고 르누아, 마티스, 피카소, 세잔 이 유명한 화가들의 산지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입니다. 왜 그러냐면 위에 알프스하고 산맥이 있잖아요. 이쪽이 휴양지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. 이 프로방스 지역이. 이게 위쪽으로는 산맥이 막아져요. 위에 알프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막아주고 앞에는 지중해잖아요.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안 내려옵니다. 굉장히 온화한, 사계절이 다 온화한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20도의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래서 마르세유라고 프랑스에서 농강 마지막에 있는 농강 입구가 있는데 유명한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있죠. 이 도시가 있고 이게 휴양지고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살고 파티를 많이 하고 특히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98%가 레드와인을 재배하는데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반 이상이 로제와인입니다. 로제와인. 로제와인은 포도에서 씨하고 껍질을 건들지 않고 주스만 착즙하면서 껍질만 살짝 칼라만 타치를 하는 겁니다. 로제와인의 특성의 98%는 화이트와인에 가까운 거죠. 로제와인으로 파티를 저녁마다 즐기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특히 프로방스에서 1800키로나 떨어진 지역 섬이 있어요. 코르시카라고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. 코르시카가 옛날에 이태리하고도 더 가까운데 이게 프랑스로 귀속이 됐죠. 그래서 무려 프랑스로 언제 귀속이 됐냐면 1768년에 프랑스로 귀속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한 6천 헥타르 정도의 와인이 생산됩니다. 그렇지만 이 프로방스 지역의 포도 품종은 레드 품종이 주로 많죠. 무드베르라든지 그로나시, 까비네쇼비뇽, 시라. 그래서 이런 포도 품종으로 로제와인을 만드는 지역입니다. 이 프로방스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들어가서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.